이제 재밌으려면 경기 용량이 낫고 내만 남아야 되겠는데 자, 팔자 하나만 나와라 경기도 내가 잡으면 정말 멋지겠는데 완벽한 한편이다 팔자 나올 차례야, 기다려 45분 나고 있습니다 하... 미치겠네 야, 개그만 구해야 돼, 주파배랑 죽이게 개그만 구해야 돼, 주파배랑 주파배! 맛있는 거 사주기예요? 썼을 때 말이야, 방송은 안 하고 낚시만 하고 있어? 내가 가만툴 줄 알아? 개그만 후배들 주말 이상 잡으면 죽는다, 오늘 후배가 잡으면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였어? 그런 거 없어, 마음의 상처를 주자라 정말 아주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특강님! 오늘 애들 손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야, 이게 너무 무리하지 마 조이, 조이, 조이 있지 있지 가윗, 가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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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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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 준현이 오늘 뭐 바람을 가르는 검객 같다, 오우 날아가 보이네요 하하 준현아, 내가 두 마리 이상 잡으면 죽는다 두 마리 이상 잡으면 죽는다 두 마리 이상 잡으면 죽는다 야, 이거 잡으면 죽는데, 나 야, 이거 큰일인데, 이거 잡으면 죽는데 참동이, 너는 진짜 내가 참동이면 죽는다 아, 이거 참동이면 죽는데,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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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참동보다 입질을 더 시원하게 한다 이게 자, 35분 넘었는데,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 정각에, 낚시는 종료될 것이고 고기 잡으신 분들은, 선상에서 단체 사진 찍는 거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뭔 짓이야 왜 그것을 하냐면, 처음으로 4자, 5자, 6자, 7자가 나온 날입니다 아하 다 나왔네 마지막 8자만 나오면 뭐 와... 3, 4, 5, 7, 8... 스트레이트 플러쉬네 스트레이트 플러쉬네 아이씨 스트레이트 플러쉬네 아이씨 빨간색으로 스트레이트 플러쉬네 아이씨 뭐야, 로에 스트레이트 플러쉬냐 뭐야 3이나 8 나오면 하나씩 드릴게요 5도 빼지 하나 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뽀뿔에 많이 말라 죽지 난 3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30분 넘었습니다 아, 안 자겠네 자, 마지막 찬스가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아버지 한번 도와주세요! 아버지 한번 도와주세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3자 한 말이면 된다, 3자 자, 물 좋다 지금 천둥, 지금 문다 지금 물어라, 지금이다 지금 물면 진짜 멋지다 일주일 한 번 들어올 것 같다 자, 가서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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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라 야, 우리 차량 감정 거 내가 잡으면 다 모여라 잡으면 씹고 다 벗어볼 거야 아, 상상했어 그 하얀 속살 15분 남았어요 자, 경규 진철 파이팅 파이팅 지적을 입다 자, 텐맨에, 텐맨에 아, 어째 이런 일이 형님, 제가 많이 못 잡아봐서 아는데요 아, 형님 지금 속이, 속이 안 있을 거예요 그냥 수분이 봐라 아예 안 오는 거 봐라 자, 5분 남겨놓고 하나 한 말 잡혔지 뭐라고? 5분 남겨놓고 하나 하세요, 선배님, 파이팅 제거하면 더 좋고요 지금 파사로 안 오지 아, 그러고 나하고는 마지막 10분만 더 마찬가면 뜨자 딱 10분만 더 마찬가면 뜨자 딱 10분만 더 마찬가면 뜨자 10분만 더 마찬가면 뜨자 10분만 더 마찬가면 뜨자 10분만 더 마찬가면 뜨자 그 배경으로 카메라 한 두 대 놓고 요렇게 딱 찍을 거고 아, 난 알 거야 아, 난 알 거야 조금 전까지 형님 같이 가서 해놓고 사진 찍을 때 뒤에 같이 앉아있다 해놓고 아니, 10분동안 사진 찍을 동안에 잡으면 쳐주는 거 아니야 쳐주죠 그럼 난 한다고 뭐 잡는 게 어딨어 나 혼자 할래 그럼 난 sensitive 여기가 오지 뱅